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29살이 된 김해 장류에 살고 있는 김병민이라고 합니다. 음악한지 이렇게 3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연습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. 원래 학생 때 드럼을 쳤었어요. 그래서 드럼으로 김해에서 공연이 있을 때 드럼으로 자주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의 꿈은 프로듀싱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기타 연주, 건반 연주, 작곡까지 이렇게 세 개를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코로나가 물론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할 시간이 더 많아져서 저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. 물론 코로나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끝나서 공연도 자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연주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김동률 씨를 참 좋아해요. 그래서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출발 가보시죠. 가보시죠. 1차 휴식 갑니다. 1차 휴식 갑니다. 역수터까지 한 30분 남았습니다. 역수터까지 한 30분 남았습니다. 이aufen 나머지 아름다움 뭐 끝난 것 같은데요 갑시다 왜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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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2부에서 작곡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같이 한번 작업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시너지 효과 되려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락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